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1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딸아이와 감정사움이 좀 잦습니다. 아이가 정리, 정돈, 방 청소를 안 하고 집안 곳곳에 다 다닌 흔적을 다 남기고 다니고 과자 흘린 거, 사용한 물건들이 다 제다리에 있지 않고 하니까 저와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감정사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해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주말에 집에 오면 핸드폰을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 먹을 거, 자기 기분 나쁜 거,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동생에게도 배려가 좀 없고 또 심부름만 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겉모습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게 모르겠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그거를 혼자 사는 스님한테 여쭤볼 만한 주제인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아이 누가 낳았어요? 제가요. 누가 키웠어요? 제가 키웠습니다. 그럼 누 닮았겠어요? 저요. 그런데 뭐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결혼해가 잘 살고 있잖아요. 동생도 있다니까 애 둘이나 가지고 잘 살듯이 이 딸도 어때요? 자기처럼 또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내 거울이다. 내가 저렇게 살았고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이제 딴 사람도 좀 닮겠지만 누굴 제일 많이 닮을까? 나를 제일 많이 닮았죠. 저를, 저를.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뿌리는 다 나로부터 낳은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부모한테 그렇게 했던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걔가 내가 한국말을 하니까 아이도 한국말을 하는 거고 내가 밥을 먹으니까 아이도 따라서 밥을 먹는 거지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애가 영어를 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닮았구나 해서 아이가 변화하려면 나는 안 변하고 아이 보고 변해라. 그럼 아이가 변할 수가 없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저항에 따릅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뭐라 그러냐. 너는? 너는? 이렇게. 너는 모자란다고? 너는 안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교육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예요. 뭐든지 원숭이처럼 흉내를 내는 게 아이다. 그 흉내를 내는 게 곧 교육이에요. 따라 배우기. 명심하세요?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따라 배우기. 어른의 특징은? 어른의 특징은? 노인의 특징은? 안 변하기. 뭐라고? 안 변한다. 안 변하기. 노인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니까 내가 제일 좋은 교육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내가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야단을 치면 아이는 늘 반항심이 생겨요. 너는 하고 저항이 생긴다. 그 다음에 노인에게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항상 대답은 그래 그래 해놓고도 안 합니다. 이튿날 다음에 오면 또 자기식들이에요. 그건 엄마가 내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노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모시는 사람은 맞추기. 항상 맞춰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죠. 그러고 내가 못하면 안 해버리면 돼요. 왜 안 했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노인들은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맞출만큼 맞추고 못 맞추면 피해버리면 돼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어떠냐.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가 아이가 검수하기를 원하면 내가 검수하게 살아야 돼요. 애가 오토바이 사달라 그런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 안 돼. 이러면 애가 막 공부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누구도 오토바이 샀는데 이래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집 그 아이는 그 아빠 차가 우리 아빠 차보다 못한데도 오토바이 사줬다. 근데 너는 그 집보다 더 잘 살면서 왜 오토바이 안 사줬냐 이렇게 생각하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절에 초등학생을 한 명 누가 부탁을 해서 같이 데리고 산 적이 있는데 절에서는 아침에 예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부를 안 했어. 그래서 너 왜 예부를 안 하니? 그러면 아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애들은 항상 누구 언니도 안 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아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못 했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건 어른이 그렇고 애는 항상 누구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기를 원하면 자기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아이한테는 한두 번 얘기해보죠. 제대로 치워라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벌써 몇 번 감정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에게는 교육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뭐가 된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항감만 불러온다. 그래 더 얘기하면 이제 감정사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 더 이상 말로에서 이건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든지 그냥 두든지 중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두면 돼요. 어지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기 방을 어지르는 것은 손을 대지 말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래요. 가서 야단을 치고 또 애가 학교 간 때 또 치워주고 또 어지르면 야단을 치고 또 치워주고 이러거든요. 현명한 부모는 정리를 잘해라 한두 번 해보고 안되면 알았다 그럼 네 방은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정을 딱 끊어야 됩니다. 곰팡이가 생기든 바퀴벌레가 생기든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방이 아닌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것을 어지르르 놓는 것은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치워야 돼요. 관점을 그렇게 딱 가지. 어릴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조그만할 때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얘야 밥 먹어라 이러면 공부하거나 게임한다고 안 먹으면 또 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밥 치울 때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안 오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밥 줘 이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냐 아까 먹으라 할 때는 안 먹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또 차려줘요. 그래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이 상하고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이 되고 차려주기 때문에 뭐 한다? 버릇이 나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애들하고는 감정 싸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감정 싸움 한다는 것은 애하고 자기가 똑같이 논다는 거예요. 친구도 하는 거예요. 친구. 엄마가 아니고 어른이 아니고 친구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엄마들 보면 다 살 자리하고도 입씨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린애들이 그냥 싸우듯이 그렇게 말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밥 딱 치워버리고 와서 밥 달라 그러면 네 차 다 먹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막 울고 차려달라 그러면 뭐 일체 관여를 안 해버리면 돼요. 일체 관여를.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 못하죠. 또 차려주고 그래서 버릇도 나쁘고 이렇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항상 애를 야단은 치지 말되 내가 봐서 옳지 않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어른은 애보다 크기 때문에 고난을 갖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 투쟁을 하는 거지. 고난이 있는데 뭐 때문에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숙사에 가서 생활할 때는 안 보이니까 괜찮고 집에 왔으면 언니가 동생을 시키든지 그건 동생하고 언니지. 그끼리 먼저니까 엄마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동생을 편더만 언니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언니를 편더만 동생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저것끼리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뭐 저것끼리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폭력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살면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폭력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제 물건을 뺏었다. 이런 거. 성추행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이런 거는 엄마가 좀 타일을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는 게 좋다. 관점을 이렇게 딱 가지고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지? 네. 없고요. 스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딸은 나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잘 살듯이 내가 잘 살면 우리 딸도 잘 살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나를 닮아서 내가 지금 마음 공부해서 잘 살면 우리 딸도 잘 살 거다. 뭐 의지리는 그거 별로 중요 아니에요. 지금 뭐 컴퓨터 게임 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는 상처를 입고 엄마는 실망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금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범죄를 절절로도 부모가 책임을 지고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런 건 다 부모의 책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아이든 남의 아이든 이 나의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건 뭐 아무리 행패를 피우고 난리를 쳐도 야단도 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건 너희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딱 하고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훈이 되도록 살고 또 아이지만은 함부로 야단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원칙을 딱 지키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나무리기 전에 자기 인생을 좀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걸 먼저 더 우선시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 아이문제로만 보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면 바뀔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저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그럼 그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 말씀 들으니까 많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스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보인 것도 있지만은 몸을 못 보여줘도 괜찮아요. 이런 나도 잘 사니까 우리 딸도 잘 살 거야 나 닮았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나도 결혼해가 애 둘이나 낳고 잘 살잖냐 그러니 너도 그래도 내 딸이니까 우여곡절 겪지만은 나중에 보면 또 너도 나보다 나처럼 아무리 못 살아도 나처럼은 살 거야 내 딸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개선을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그래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먼저 좀 변화를 해보자 내가 안 변해지는데 애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내가 변해져도 애는 변할지 말지인데 나부터 한번 변해보자 나부터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항상 긍정 지금에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바탕에 깔고 안 변해도 이대로도 좋다 그런데 조금 더 좋아지려면 내가 변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변해야 된다 또 이러면 자기가 안 변해지면 자기를 또 확대해요 애 변하려 시키더니 애가 안 변해지니까 애를 미워하다가 내가 변해야 된다 하다가 나까지 안 변해지면 나를 더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도 좋다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되는 데까지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변화에 또 너무 집착을 해가 또 나중에 자기 또 내가 죽일 사람이 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